아 잘하고 있네. 잘하고 있어. 씻었어요? 어 씻었어. 아 더워. 여기 선풍기 좀 떼세요 선풍기. 아 별 차이가 없어서. 아유 고마워. 아 이거 너무 짜다. 너무 힘들어. 나도 나름 이게 대접 팔라고 에어컨까지 이거 설치한다고 내가 이거 큰 맘 먹고 샀는데. 아니 이거 나 있을 동안은 설치해도 돼요? 있을 때 한번 해볼게요 내가 어떻게 되면. 이거 아마 많이 밀렸을 거야 설치 기사님들이. 이게 지금 난리야 더워서. 이 와중에 배는 고프다. 사고를 갑시다. 가자 가자. 배고파. 야 남의 집 같지가 않다 형. 이거 여기서 보니까. 그래도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. 좋네요 형. 뭐 집에 사람이 오니까 좋네요. 어우 세게도 묶어. 밥이 없나? 밥 밥 제가 돌릴게요 밥. 어 밥 돌리고? 아 내가 돌릴게. 사고로 내가 끓일게. 네. 야 이사 안 했으면 이거 있는지도 몰랐다. 이게 뭐 하는 짓이야. 아. 정말? 오 잘리네. 야 누가 보면 수박 썰어 먹는 거야. 사골빙수다 사골빙수. 누가 이렇게 전화가 와 여자 아니야? 여보세요. 아 예 선생님. 아 이거 지금 설치돼요? 네. 아 진짜요? 지금 설치해 주신다고? 모텔 안 갔다는 거야? 아 감사합니다. 온대요 온대. 지금 이 시간에? 네 온대요. 아이고 감사해라. 이거는 네 거야. 이대로 먹어요? 그죠. 렌즈에 돌리면 되지 않을까? 아 걷어내려고? 네 여기다 끓이죠. 아 그래도 되겠구나. 끓이면 돼요 금방 끓여요 형. 우리 엄마보다 형이 더 책임해 주신 것 같아요. 아 뭔가 진짜 집에 살아온 것 같다 그러니까. 이렇게 먹어야 돼. 내가 왜냐면 왜 공감을 하냐면 나도 다르지 않거든. 그 형이요? 근데 내가 조금 먼저 깨달은 게. 응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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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